경부공영 경부공영 우리 회사의 폴보 장비가 총망란에 있습니다. 42, 40A, 45G 이 장비들이 저희 회사의 주력 장비입니다. 경부공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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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보가 경제적으로 경류나 모든 것과 절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서비스 관계가 원활하게 된 것 같고 우리 운전기사들이 그 장비를 탔을 때 피로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보 포탈케어가 탄생된 데에서 깊이 축하드리며 앞으로 볼보 고객들이 포탈케어의 정비나 모든 서비스 면에서 감동을 받는 그런 고객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